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바로 뛰어내렸어 형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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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나와줘요 제발 2층 조심 덱게임 첫판 올킬지 청계 5개 확인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유튜브 하려면 사투리 쓰면 안되겠네 사투리 쓴다고 잡아먹히겠는데 나 참 이제 하다하다 사투리 쓴다고 사투리 좀 섞여있다고 유튜브 하려면 코치란에 처음 보네 아이고 젖소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뭐야 100개 나있다 아 당연하지 어 삥이들 놀래라 아 또 서비스 지금 했었는데 친절하게 또 친절하게 또 해봐 아우 박스 마냥 아우 박스 마냥 우리 앞에 가수가 한쪽 있니ício cie 다 그니까 이게 아 내 맘 아인가 음 표준어 이제 설마 쓰고 싶을 땐 쓰고 부산말 쓰고 있기도 쓰면 되지 뭐 둘 다 살아봤는데 아 서울은 아니구나 원주 살았으니까 원주말 스고링 으 으 으 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으 으 이 언어가 줘야 언어 으 다시 경기도 아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으 여기 강원도 강원도 뭐 해드려요 그 전라도는 살짝 이제 억양을 좀 희한하게 그 중간 쯤이었나 아 자 알았을 알았다고 뭐 이런식으로 경상도 경상도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재밌는데 영화 같은거 보면은 김윤석이 그 막 전라도 악위 악위 할 때 전라도 범죄 재구성 같은거 할 때 그 경상도 였나 와 사소리 잘 하더라구요 황해에서 조선족 말투까지 매력 있던데 알게 된다고 아니 아 아 아 아 아 에 아 밥먹었냐를 밥먹은? 뭐헨? 무사? 무사 뭐지? 혼자 없어해? 무사라는 말 쓰던데 앞에 아..아..산물장님 안보이다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예..예..예? 어? 덩치 엄청 크신가보다 비글님 안되겠다 뛰어야겠다 어우 지고있네 우리 집중할게요 어 그만 아..단층부터 잡을걸 화전시가 떠야되는데 안되겠네 이거 M4 보여줘야겠다 데이캠에서 M4 장난으로 한거겠죠 뭐 그런거 또 신경 안쓰시는게 그만큼 이제 몽골리안 마냥 이제 기골이 장대하다 그렇게 볼수도 있고 그리고 강호동 행님 보고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남자로 남자는 그런 칭찬 들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죠? 칭찬이라 생각하면 칭찬이고 오.. 오.. 굳었다 자.. 이대로 M1 바로 하자 아 폭 잘못갔다 언더.. 언더에막도 없고 난리났노 여거같아 여거같아 압듬 그……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우리 져퓽 뭐하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셰프 형 기복 시작됐네 야 우리 별명이 엄씨시거든요 엄씨거든요 셰프 형이 엄씨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그 연예인들도 막 바닥 하던데 예전에 엄 기복 시작됐습니다 아 영원의 오늘의 멘트로 선정하겠습니다 메시야 메시고는 좀 뭐하며 으 으 으 으 으 비토리 빅토리 잭 길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앗 이걸 이겼네 와 빠진 줄 아시나 봐 아 나이스다 와 나 이거 처음에는 엠포똥 싸가지고 폭도 아무도 안죽일래 이걸 이겼다 와 엄지원 엄영수 엄정환 엄태용 엄행란 선생님 어릴땡 어 영수 오 홀리샛 오 째 아 쓰읍쓰임 어따 아빠라 스탭 안 밟았으면 죽었네 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라? 저분 왜이렇게 길게 뱉지? 누구지? 아 큰일났네 이거 아! 앨벤님이시구나 붙어지면 좋긴한데 피가 없어갖고 난 모르겠다 그냥 싸우지 뭐 백업이 1도 없다 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이거 역전 가능할까요 여러분? 가능하려면 필살기 써야되는데 싸야겠다 와 바로 뛰어내었어 누가 엔포소리를 내었는가 멜곤님이시보다 어? 이거 안나오는데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셰프 형 이제 1킬 뭐 뭐? 어떤거요? 막바지 30킬 3,000개 미션이요? 아 진짜요? 저 가스 마지막인데 가스 마지막 해도 되나요 그러면? 가스부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고 딱 정해주시면 하겠습니다 30킬 3,000개요? 바로바로 가야지 이모지요 어디갔노? 체인지 있구나 아이고 왜 저를 안봐주시죠? 아 이거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 제가 죄송해요 오늘은 가스까지 해야될거 같아요 아 성공할때까지 라구요 아 혹시 만약에 잠깐만요 대캠이 역전하면서 이거 30개 성공하면 혹시 이판은 너무 아치인가요? 어때요? 혹시 만약에 와 3000개 겁나 큰데 진짜 아 아치죠? 어 네버드 아치다 대성려 가스부터 고 만 racist 뭐 그 아 그 태 태 태 치소 아 질 수 없지 일단 이거 역전하고 봅시다 왜냐면 한번 지면은 사실 이제 형님들이 한번 이기고 나가야지 이 생각에 나갈 수가 있거든 이거 지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자기다 빨리 자기다 빨리 설포 가야 돼 설포 질 거 같아요 질 거 같습니다 포지션이 아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 2층을 탈 줄 알았어 오 마이 실수다 이거 이거 역전하면 인정 아 까비 이거 역전하고 30키라면 아 염쳤다 음 가스 때 할게요 총은 뭐 총은 뭐 할까요 총 엠퍼에도 상관 없네요 오 셰프님 뭐야 갑자기 셰프님 분발하노이 저쪽에서 여러 개가 있니깐 저것도 있구만 저 차 어디 한번 가보자 요 있으니까 삥을 깍겠죠 아이고 하트 형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예 컴온 컴온 돌아 돌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고 푸른이 10개가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펜아 펜아 푸른 심장이신가 첼시 죄송해요 오케이 화이팅 어 뭐죠 벌써 초저까지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2층 빙 2개 까놓고 안돼 안돼 아 나와줘 제발 2층 조심 너이스 와 이렇게 또 불씨가 산다고 저걸 왜 작사는 뭐니 비글님 슈퍼채핑 만원 감사드립니다 비글님 만원도원 가서 합니다 아 지금 사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상상 속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감사비사님 오케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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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 끝나고 장실 갔다오고 가스 때 진짜 좀 빡세게 해야겠다 아 이거 역전하면 억울하시겠다 상대분들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 인생이 다 그런거죠 뭐 인정 인정 아 아 아 가위 이장이 뭐 그런 겁니다 역전 당하더라도 슬퍼 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운명이 려니 하고 야 이거 셰프 형도 살아났네 아 셰프 형이 살아나니까 이기네요 역시 자 요거는 빠르게 패스를 더블 패스를 해주면서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와 사이버 화끈한거 보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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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 으 2 으 놓았잖아 아까 아 다행이다 아 일단 30키로 했네 30키로 역전까지 해버렸네 아우 정말